세 번째는요. 아마 올해 알파고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역시 고등교육 부분에서도 인공지능이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과거에 왓슨을 이용한 조교 사례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사례로 콜라라도 주립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인공지능 튜터링 서비스가 꼽혔습니다. 이거는 코그니라고 하는 플랫폼하고의 파트너십인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기존에 왓슨을 이용한 조교 프로그램이 약간 일반적인 것에 가까웠다면 코그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상학습 도우미의 역할을 하면서 해당 커리큘럼을 학습을 시켜서 튜터링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오른쪽에 있는 어떤 내용을 보시면 아실 텐데 저게 이제 일종의 뉴론이라든지 이런 생물학 관련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코그니가 what are the structures of typical 뉴론이라고 물어봤죠. 신경세포의 전형적인 구조가 어떤 거냐라고 했더니 스튜던트가 뉴론은 신경계의 베이식한 빌딩 블록이다라고 답을 하면서 뉴론이 덴드라이트라든지 소마라고 하는 셀바디리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자기가 답을 했죠. 그랬더니 코그니가 이 내용을 보고서 굉장히 가깝게 베리클로스하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뉴럴 트랜스미터라는 게 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해나가면서 점점점점 학습을 강화해 나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적응적인 튜터링 대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적응적인 튜터링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관여하고 학생들이 개념 숙달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육을 위한 시리 이런 형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 응답 답변들에 대한 즉각 평가가 제공되니까 학생들의 개념적인 숙달을 이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험적으로 한 과목, 두 과목 정도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주목해야 될 어떤 트렌드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요. 스탠퍼드 대학교가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인데 CS 플러스 X라고 하는 학위 프로그램을 최근에 굉장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컴퓨터 사이언스가 보통 공대 과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빼기가 쉬운데 잘 아시겠지만 스탠퍼드 대학 같은 경우에 공대는 원래가 유명한 학교지만 상대적으로 인문학 관련된 부분들이 천대받기가 쉽죠. 어떻게 보자면 그런 측면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것이 특정 공대 과목으로도 볼 수 있지만 최근의 트렌드를 보자면 사실상 교양에 가깝고 거의 모든 것에 접목할 수 있는 융합 프로그램의 뼈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문학 과정을 결합한다는 의미에서 CS 플러스 X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CS 플러스 X 학위 프로그램의 예를 보시면 역사, 예술, 서양 고전학 정도 많은데요. 캡처 화면을 보시면 당장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어떤 게 붙었냐면 아트 프랙티스 그러니까 예술 실제 실습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이베리안하고 라틴 아메리칸 컬처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클래식, 고전에 대한 거 이탈리안, 이태리어 언어, 링규스틱스, 언어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컴퓨터티브 리트러처, 비교 문학 좀 되겠네요. 그리고 영어, 음악 이런 식으로 소위 얘기하는 공대학은 거의 전혀 관계없는 과목들을 컴퓨터 사이언스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형식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요. 학부생들에게는 컴퓨터 과학하고 다양한 인문학 과목을 혼합한 새로운 공동전공 조인트 메이저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걸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이런 공동전공 같은 경우에 복수 전공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시간은 적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커리어에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대학에서 인문학 관련된 전공에 대한 관심이 하락하는 추세에 인문학 전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여러 대학교 같은 경우에 눈여겨봐야 될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뉴스입니다